우와 너 신발 산 거야? 어 신상이야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?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 우와 진짜 좋겠다 되게 이쁘다 저거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엄마한테 말하면 안 사주겠지? 근데 너 신발 바꿀 때 되지 않았어? 바꿔야 돼 아주 오기만 해봐 진짜 엄마 야 오비키 엄마 나 40점이 뭐야 40점이 한 번으로 찍어도 40점 안 나오겠다 응?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신발 사달라고 하긴 글렀다 신발 신발 진짜 없는데 어? 이거? 우와 이 신발? 이 신발로 커스텀 할 건데 슈펜에서 작년에 사놓고 뜯지도 않았어요 뜯지도 않았어요 한번 빨고 말린 다음에 해야 할 거 같아요 우와 이 신발 이 신발에 오비키 캐릭터를 그릴 거예요 이제부터 커스텀 해볼 건데 이거랑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선 신발끈을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신문지를 우선 신발 비닐분지를 넣어주고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밑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필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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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렸어요 애들은 괜찮지 지우교로 지우면 되니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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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는 오비키를 그렸고 여기는 천재사과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킹 테이프로 물감이 묻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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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렇게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쓰읍 다했다 백설아한테 전화해볼까 백설아 오 오비키 짠 이거 봐라 오 뭐야 나 지금 신발 커스텀하고 있어 신발 커스텀? 이거는 오비키 이거는 천재사과 오오 일단 밑그림은 합격 합격이야?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? 아니 나도 유튜브 보고 해보려고 아아 재밌겠다 지금 이제 물감 그리기 시작할 거야 오오 봐봐 응 물감으로 색칠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오오 우와 얼굴 색칠한다 야 근데 너 오비키 되게 잘 그렸다 너 원래 좀 똥성인데 왜 이렇게 잘 그렸어? 야 똥손 아니거든 네에에에에에 그다음에 오비키 머리가 갈색이니까 갈색으로 오비키 머리 갈색이 점화했다 새우 머리를 글리하고 옵시다 우와 색칠 잘 된다 잘 되지? 색칠 그 염색 안 지워지는 건가 봐 응 안 지워지는 거야 염색 물감 어 맞아 염색 물감 패브릭 염색 물감 약간 기대된다 어떻게 될지 천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것 같아 신중을 다해서 입술 안 할 때인데 눈이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완전 예쁘다 눈이 좀 크긴 하네 근데 괜찮아 됐다 백설아 응? 내가 이거 완성해서 나중에 보여줄게 이제 됐다 빠이 완성해 근데 너무 패셔너블하고 완벽하게 떨어진다. 난 아직 패션에 대해 더 공부할게 많군. 저 신발 어디서 났지? 이건 어디 브랜드야? 이거? 오케이. 오케이? 요즘 뜨고 있는 핫한 브랜드인가 봐.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. 채석이는 새처럼 잠들..